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볼게요.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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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서울시 송파구로 왔습니다. 송파구는 워낙 유명한 지역이죠. 석촌호수를 끼고 있는 곳, 석촌역 인근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석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이사님, 일단 개요와 건물 특징 잡아주실까요? 네,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은 8호선, 9호선 석촌역에서 도보 약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투룸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염면적을 보시게 되면 37.41평방미터입니다. 대지지보는 약 16.55평방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요폰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요평방미터는 가격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5층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 2개와 거실, 화장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석촌역 하게 되면 8호선, 9호선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9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주들을 대거 몰려서 다니는 그런 황금라인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서촌역에서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데 매매가 자체가 6억대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이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약 71세대 또 전 세대가 자식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를 잘 낳았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보게 되면 기계식 주차라든가 어떻게 보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주차대수를 잘 넣을 수 있는 주차장이 잘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을 달리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접했느냐, 즉 역사에서 가까이 인접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크게 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본 물건 자체는 서촌역, 8호선,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서촌역에서 도보 약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면서 자식주차 주차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2A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대지 면적은 넓은데 오피스텔을 적게 낳았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전세가의 상승, 또 매매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분양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부의자를 끌고 가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은 2024년도 2월에 중공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시게 되면 다른 오피스텔과 달리 상당히 특징이 있는 그런 어떤 외관을 띄고 있죠. 여기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축가께서 직접 그린 그런 어떤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내부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데요. 방 두 개와 거실, 주방, 화상실 구조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되게 높고요. 또 젊은 층에 맞게끔 다양한 어떤 색깔과 어떤 구성을 좀 했기 때문에 젊은 층층들을 좀 충분히 좀 끌어올 수 있는 물건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옵션 자체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옵션을 넣습니다. 또 외장제도 물론이지만 내장제 마감제도 고급 마감제를 넣었기 때문에 어떤 그 추후에 월세라든가 전세를 받기에는 용이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세련된 구조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 전세가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석초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024년에 새롭게 지어지는 곳이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곳인데 투룸의 신축 그리고 풀옵션으로 장착되는 곳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특징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지금부터는 송파구 석촌동 이 일대가 어떤 환경을 보이고 있는지 그 장점들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8호선, 9호선, 서촌역에서 도배 약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9호선 라인과 8호선 라인이 지나갑니다. 이 9호선 라인도 다양한 호재가 있고요. 이 8호선 라인도 현재 다양한 호재가 있습니다. 이 8호선 라인과 고호선 라인이 겹치는 서촌역에서 도배 약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풍부하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동부간선 도로라든가 주변의 수도권 제1순환 도로라든가 이렇게 도로가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통팔달의 교통에 입지해 있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자체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마트 또 풍부한 어떤 백화점 생활 인프라 시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구조죠. 또 임차인들이 원하는 지하철 역사에 가깝고 또 하나는 차가 있으면 차를 자유식으로 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주변의 어떤 똑같은 오피스텔과 가격 경쟁을 했었을 때 높은 우위를 자랑할 수 있겠다. 이게 오피스텔을 적은 가격, 낮은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과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공실에 대한 회전율을 빨리빨리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저는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의 환경 여건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한강공원이라든가 석천호수가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또 올림픽공원과 석천고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각 인접해 있기 때문에 녹지 환경이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주변 지역의 환경 여건, 교육 여건이 어떠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석천초라든가 배명고, 송파초등학교 등 반경 약한 2km 내에 다양한 초, 중, 고등학교들이 상당히 잘 인접해 있습니다. 잘 인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원과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 키우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잠실에 있는 마이스 산업이에요. 이게 이제 2029년도면 진행을 하는데 현재 현대에서 높은 어떤 빌딩을 짓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죠. 다양한 옵션들이 여기에 붙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호재거리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많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8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2023년도 개통 예정인 8호선 연장 사업이 이제 별내역까지 지나가는데 추후에는 이 8호선 라인 자체가 길게 길게 이어져서 또 의정부, 또 밀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 직장인 수요층들을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다면 석천용 이 라인 쪽 주변 지역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권 지역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가 상승에 대한 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변 지역에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2028년도면 중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완공이 되는데요. 이게 8호선 9호선 서총역과 인접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호재를 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위례 신사선을 또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이 위례 신사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남과 송파구에서 중요한 지역들,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 지역이 바로 이 서촌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잠실 일대라든가 잠실 쪽 주변 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수요층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석촌역 정말 가까운 곳이죠. 초역세권의 완벽한 입지 여건에다가 앞으로 재건축부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지역, 송파구 석촌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석촌동의 오피스텝,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토름임에도 불구하고, 또 석촌역과 인접해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약 한 6억 5천 선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임대가는 전세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월세 같은 경우도 월 200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시세입니다. 이제 중공이 되는 24년도 2월 달 되면 전세가가, 월세가가 좀 더 높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게 되면 전세나 월세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출은 약 한 3억 5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중공 시의 대출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현재는 이건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로 안전을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었을 때는 또 가격대가 또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전매가 또 용이한 물건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어떤 시색차이 또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 활용 시에는 실제 장면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넣게 되면 중도금 무이자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천천히 끌고 갈 수 있는, 또 안정적으로 소액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